이게 다 본인이 노력해서 조금조금씩 빼신 겁니다. 자 이게 총. 지금 몸에 매달았습니다. 거동해보세요. 걸어봐세요. 목걸이 같아요. 채숙이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자 정확히 빼기 전에, 빼기 전에 몸무게가. 움직이질 못해. 아 어떡해. 아 진짜 저렇게 걸어다니스던데. 아 진짜 저렇게 걸어다니스던데. 아우 그랬지. 와. 141kg. 와우. 여기서 62kg 뺀 거예요. 와우. 아니 박성호 씨 서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뭐 130kg 나갈 때 그 몸이랑 본인이 직접 62kg를 몸에 앓고 있다가 빠져나간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숨이 차고요 지금. 아 너무 살 것 같아요 지금. 참 살을 잘 뺐다라는 느낌이 듭니까? 네 많이들. 아 가벼워. 그렇죠. 어... 옆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야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70kg을 육방하러. 야 어렸을 때부터. 68kg. 건강하게 시작하네요. 굉장히 건강하게 시작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자 마자 이제 100kg에 진입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남유공항을 진학했어요. 그래서 120kg가 되니까 위기가 됩니다. 그렇죠. 잘 먹고 싶거든요. 이건 아니다. 본동 아니겠습니까? 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게 본동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바짝 신경을 씁니다. 120kg가 단기적으로 95kg까지 살을 빼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살 빼는 거죠. 급하게 그냥 살을 빼버리는 거. 이 담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대학교 시절인데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친구들이랑 운동을 하면서 좀 괜찮았는데 이때는 운동도 안 하고 그때 팍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120kg 정도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23살 때 제가 서울 구경을 한번 와보고 싶어서 급하게 또 살을 한번 뺐었어요. 서울 구경을 너무 좋았다. 부산에서. 부산에서. 왜 서울 구경하는데 그렇게 살을 빼셨어요? 부산 사람들이 서울 세럼 생각하면 다 날씬하고 얼굴 잘생기고 이쁘고 저런 분들만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아 그거 모르겠는데 130kg까지. 점점을 찍네요. 자 100kg에서 130kg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던가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려요. 찌는 건 진짜 쉬워. 그냥 막 먹었구나. 제가 들고 있는 게요. 우리가 130kg 당시에 의상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가 뭐. 한 번 본인의 옛날 입도 빠지니까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어머니야. 말도 안 돼. 채워봐요. 우와 진짜 대단하다. 이거 보세요. 벌려보세요. 손 치워보세요 이쪽 손. 저희가 해드릴게요. 아니. 뒤에 한번 보세요. 엉덩이 한번 보세요. 엉덩이 쪽. 우와. 여기가 엉덩이 꽉 찼던 거예요. 여기가 꽉 찼던 거예요. 살로 꽉 찼던 거야? 여기 꽉 찼어요. 광희 씨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한 쪽만. 한 쪽이면 다들 넣어봐요. 잠깐만. 어머. 들어왔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같이 올려줘야 되겠다. 총바지 입었는데도 들어가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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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우와. 우와. 우와 대박. 거기다 이것 좀 입어봐요. 와. 이거 유연히 씨 거예요. 유연히 씨까지 한번 입어봐요. 이거 좀 늘어나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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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떻게 이렇게 패키지로 예능 다니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그런 와중에 결정적인 다이어트 계기는 뭡니까? 그때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지방관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10배 정도 높다고. 일반 사람에 비해서 10배 수치가 높다. 그래서 정말 일대로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죽을 과거로 이렇게 살을 뺐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다이어트 비법을 함께 풀어갈 전문의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실제로 20kg을 감량하면서 몸짱 의사로 부른 가정의학과 박상준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고요. 일명 몸짱 의사로 불리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지방 1kg를 빼는 데 있어서는 정말 피눈물을 쏟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뭐 60kg, 25kg 이렇게 체중을 감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신도 정도신이지만 유혜리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대표 얼굴이었거든요. 미스코리아. 그렇지 않습니까 미의 4일 딸입니다. 왜 깜짝이 살이 쪘을까요? 저는 근데iten의 대한민국의aska공단 시 Shark Inn